2. 두카트의 공래 엔진 전세계적으로 두카트의 공래 엔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엔트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카트의 특유의 아이덴티티인 공래 엔진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몬스터 797을 다시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모자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자들까지도 굉장히 아웃러드 재능을 할 수 있는 모델인건데요 가속에서 감속까지도 굉장히 가볍고 많이 재능하게 재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마리 엔트리지 803cc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75마력이라는 트루출력이 나오는 힘있고 경쾌한 발전형 트럼프다 어 Changi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